안녕하세요. 먹티 검증 전문가 베가스입니다. 검증이 완료된 베셀럽과 범잉원 카지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베셀럽은 2024년 3월 1일에 도메인 생성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 신규 사이트입니다. 서브 IP 104.18.190.236이고 위치는 미국입니다. 베셀럽의 서브 IP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직장인, 페이백, 민속총 등 다수의 먹티 이력 있는 업체들이 확인되었습니다. 베셀럽은 운영기간이 매우 짧아 먹티 이력은 당연히 발견되지 않았지만 다수의 먹티 사이트와 깊은 연관성이 확인되며 해당 업체들은 양방, 규정위반 등 이유를 만들어 먹티를 하고 있는 악재 집단으로 판단되어 사용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범잉원 카지노는 2024년 2월 19일에 도메인 생성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며 추가 도메인도 발견되었습니다. 서브 IP 104.21.89.26으로 위치는 미국입니다. 범잉원을 운영 중인 업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앤 카지노, 스타 카지노 등 다수의 먹티 이력이 확인되는 사이트와 연관성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업체들의 먹티 사건을 파헤쳐보니 약 400만원 미만의 당첨 금액을 강제로 아이디 차단 후 전엔 먹티한 사건들이 다수 발견되었고 많은 먹티 사건 중 제일 악질적인 사건들이 확인되었습니다. 범잉원은 운영기간이 짧아 먹티 사건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먹티 사이트들과 연관성이 확인되었기에 사용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신규 사이트는 회원들에게 먹티를 하기 위해 생성된 곳이 많아 사용을 추천드리지 않지만 꼭 사용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신다면 충전내역, 환전내역, 배팅내역, 오유머니내역, 고객센터 대화 내역 등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저장하시면 먹티 사건 발생 시 큰 도움이 되고 과도한 충전 이벤트 및 신규 이벤트는 먹티 사이트일 확률이 매우 높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글에 베가스 정권 검색하신 뒤 다양한 최신 먹티 검증 정보들을 확인하시고 지금 이용 중인 곳이 궁금하신 분들은 베가스 커뮤니티로 검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검증을 요청하면 보다 빠르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잘못된 사이트 이름 또는 주소일 경우 글이 삭제가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베가스는 먹티 사이트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먹티 조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신속하고 빠른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